자동차 한 대가 휘청거리며 차도를 달립니다. 점점 속도가 붙어가던 자동차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한 소녀에게 향하는데요.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나더니 소녀 쪽으로 몸을 던집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네덜란드인 라우라 씨가 제보해 주신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인 라우라라고 합니다. 저는 2년의 연애를 마치고 경찰관 남편과 결혼한 행복한 신혼부부였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생각하면 저희는 항상 설레는 마음으로 살고 있었죠. 저는 꽃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서 남편이 퇴근하면 항상 제 꽃가게에 들렸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집으로 걸어가면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공유하는 게 저희의 일과였죠. 남편은 경찰이라고는 하지만 한 번도 위험한 일에 휘말린 적이 없었기에 항상 평화롭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행복했던 것이 문제였을까요? 그날은 이상하게 남편이 꽃가게에 늦은 시간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바깥이 깜깜해질 때까지 남편은 오지 않더군요. 남편이 집에 먼저 갔나 싶어서 가게를 정리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군요. 왜인지 모를 오싹함이 온몸을 훑고 갔습니다. 이 전화를 받지 않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남편의 전화번호가 찍혀있었기에 고민 끝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떨리는 핸드폰 너머로 마르틴의 아내 라우라가 맞냐고 물어보더군요. 불안한 마음을 끌어안고 맞다고 답변하자마자 그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남편이 바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이었죠. 저는 다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정말 미친 사람처럼 갔던 것 같아요.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기억나는 거라곤 도착한 그곳에서 남편이 축 늘어진 채로 침대에 누워있었다는 것이죠. 남편을 붙잡고 울면서 무슨 일인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한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소녀를 향해 달렸다고 하더군요. 그 근처에 있던 남편이 몸을 던져 소녀를 살려냈으나 자동차를 피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남편은 그대로 차의 충격을 몸으로 다 받아내며 몇 미터 정도 날아갔다고 하더군요. 그 차량에서 나온 가해자는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상태라 남편을 그대로 둔 채로 서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이게 현실이 맞는지 구분이 잘 안 가더군요. 정신을 제대로 차리기도 전에 간호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멀리 살았기에 유일하게 저만이 간호를 할 수 있었거든요. 의사는 넋을 잃고 간호하는 저에게 남편이 혼수상태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상태가 얼마나 갈 것 같냐는 제 물음에 의사들은 그 어떤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저의 절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쯤 저는 알 수 없는 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헛구역질을 하고 몸이 피로해서 잠이 자꾸 쏟아졌죠. 갑자기 일어난 변화에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언제 깨어날지 모르니 병실에서 쪽잠을 자기도 했거든요. 병원비도 벌어야 했기에 저는 꽃가게를 계속했으나 남편이 신경쓰여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정리하는 가게는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 차있지만 적막하기 짝이 없더군요. 그러다 꽃을 항상 사러 오시는 단골 아주머니 덕분에 제 몸에 대해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야위었냐고 하시면서 아기를 가진 것 같으니 더 조심해야지. 라고 하시더군요. 전혀 임신한 게 아니고 남편이 사고가 나서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아주머니는 고개를 젖고는 몸 잘 챙기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시더군요. 저는 그날 병원으로 향하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혹시나 싶은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를 샀죠. 떨리는 마음으로 확인해본 결과 단골의 말은 정말 정확했습니다. 뚜렷한 두 줄이 아이가 생겼음을 알려주었죠. 하지만 저는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혼수 상태에 남편이 깨어날지 장담할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래도 남편에게 가서 귀에 속삭였습니다. 아빠가 되었으니 빨리 일어나라고.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낳고 싶지는 않다고. 그렇게 간절히 바랐지만 10개월 동안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 외로움을 이겨내고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힘든 일이었지만 친정 부모님과 시댁 식구들 덕분에 버텼습니다. 그들이 와서 저를 돌봐주고 남편을 돌봐줬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면서 눈물로 이야기하셨죠. 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계속 눈물이 나오더군요. 남편이 정말 깨어날 수 있을지 아무도 저에게 장담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세월은 하염없이 흘러갔습니다. 딸이 두 살이 될 때까지 남편은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제 모든 정성을 들였는데도 남편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인지 저는 하염없이 지쳐갔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깨어나지 못한 지 3년이 되었을 무렵 저희가 함께 웃었던 시간보다 남편이 눈을 감고 있는 시간이 더 길어졌더군요. 어느 날처럼 그날도 남편을 간호하는데 어디선가 딸이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집중한 나머지 딸을 확인하지 못했던 모양이더군요. 황급히 병실을 나가 주위를 둘러보니 휠체어를 탄 동양인 남자가 딸에게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딸은 오랜만에 깨르륵 웃으며 신나 보이더군요. 저는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딸은 제 앞으로 포르르 달려오더니 남자를 가리키며 마술사라고 지칭하더군요. 알고 보니 남자는 딸에게 간단한 마술들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더군요. 그는 웃으면서 이상한 사람 아니고 옆 병실에서 지내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환자복과 휠체어가 그걸 뜻하는 것이었죠. 웃으며 인사 후 딸을 데리고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딸은 다음 날부터 그 남자의 병실에 놀러가기 시작했죠. 항상 같은 마술을 보여줘도 딸은 뭐가 좋은지 병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들릴 정도로 크게 웃었습니다. 너무 예의 없는 것 같아서 가지 말라고 했으나 그는 괜찮다며 오히려 방문객이 생겨서 좋다고 하더군요. 한 번은 우연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계단에서 크게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진 것이라더군요. 자신은 정아 씨는 한국인이며 어린 동생의 병을 고치고자 가족들 전부 이민을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동생이 병중에 있다고 하더군요. 제 딸을 보면 어린 시절에 뛰어놀던 동생이 생각나 자꾸 놀아주게 된다고 해서 고맙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정아 씨도 고맙다며 같이 힘내자고 했습니다. 그 응원이 무색하게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평소에 이야기하던 장기 기증을 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더군요. 남편에게 남은 시간이 있긴 한 걸까라고 생각했지만 시댁에서 이렇게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있다가 생각해본다는 말을 남기고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 모든 것이 나의 한낱 욕심에 불과했던 것일까. 저는 10년이라도 남편이 깨어나기만 한다면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 이외의 사람도 생각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남편이 일어나지 않아 많이 지친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는 지켜야 할 딸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는 뇌사 판정을 받은 지 1년째 되던 해였기 때문에 더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죠. 남편이 아직 숨을 쉬고 있는데 제가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병원에서도 장기 기증을 추천하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저는 결국 의사에게 장기 기증에 관련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병원은 그러지 않는 척했으나 기뻐하는 분위기였죠. 장기 기증자를 찾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저는 허망한 마음이 들어 남편의 병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들리지 않을 남편의 옆에서 사죄의 말을 하고 또 하고 또 했죠. 그때 밖에서 놀고 있어야 할 정아 씨와 딸이 들어왔습니다. 딸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기 위해 눈을 비비는 척하며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정아 씨는 평소처럼 밝게 인사를 하려다가 제가 우는 것을 알고는 나가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정작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빤히 제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눈쪽에 손을 대더군요. 마치 찌르려는 듯한 그의 행동에 저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다행스럽게도 찌르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갑자기 제게 의문을 이야기하더군요. 남편의 눈꺼풀이 혹시 움직인 것 같은데 이런 적 있었어요. 그의 물음에 저는 기억 속에서 꺼내지 않은 몇 달 전 일이 생각났습니다. 간호사에게 남편의 눈꺼풀이 움직인 것 같다고 하자 웃으면서 알겠다는 대답만 해주고는 가버렸거든요. 그런데 한 명 더 그런 이야기를 하니 신빙성이 있어 남편을 자세히 봐줄 것 같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둘 다 착각이라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자 쉽게 행동에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정아 씨는 갑자기 간호사를 부르며 이 환자 좀 이상한 것 같다고 하더군요. 로긴 신드롬인지는 확인해본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정아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아 씨는 어떤 병원을 밝히면서 자신이 의사인데 병실이 없어 이 병원으로 입원했던 거라며 의사를 불러달라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정아 씨는 치료를 안 받겠다고 고집부리는 환자와 신랑이를 벌이던 와중에 밀쳐졌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혼자 계단에 굴러버렸고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더군요. 왜 소속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냐고 나중에 물어보니 병실이 없던 게 아니라 부끄러워서라는 말이 인상적이었죠. 정아 씨 덕분에 의사들이 오긴 했으나 뇌사 판정받은 사람이 깨어있을 리 없다고 했습니다. 검사도 제대로 안 해보고 뇌사 판정을 하는 사람들이 어딨냐며 정아 씨가 오히려 꾸짖더군요. 덕분에 남편은 다시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제 남편의 병명은 뇌사가 아닌 로긴 신드롬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감금증후군이라고 하여 의식은 있으나 몸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말 뜻을 얘기하자면 남편은 근 몇 년간 의식은 있으나 몸을 못 움직이고 있었고 제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들었다는 이야기죠. 심지어 자신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장기 기증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병원에게 온갖 화를 냈지만 혼수상태와 감금증후군의 차이를 제대로 알아내기란 힘들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는 남편의 장기 기증을 위해서 모른 척한 것이 아니냐고까지 했지만 딱히 사람들의 태도가 변하지는 않더군요. 결국 병원을 옮겨 남편이 받을 수 있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덕분에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던 남편은 눈을 깜빡이거나 손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죠. 정아 씨는 몸이 낫자마자 의사로 돌아가게 되었고 저희 남편이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고 있답니다. 정아 씨 덕분에 남편이 어떤 상태인지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현재 남편의 몸 상태가 예전과 같지는 않지만 저와 딸의 옆에 있어준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우라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 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